사업이든 투자든 정말 말아먹을 수 있는 손꿈 유형입니다. 엄지 아래는 제1화성구입니다. 감정선 끝이 제1화성구로 들어가고 재물 하락선이 제1화성구로 들어가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 섬문양이 생깁니다. 이런 경우가 최악의 섬문양입니다. 이런 섬문양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 땀 흘려서 인생을 끌고 가야지 망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편집대로 따 esté viral. 그리고 고맙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다 fifth의 자것도 따라한 성 aw지도요. 다음 주에 대해서 Ziemi Fisherman suitable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섬문휘가 만들기iny canad Pain Gall Eagle Club 같으세요. hingewis기보 remotely 중업자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